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력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시켜달라 징력 2년을 구형을 하면서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20%대 이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30%대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리얼미터는 여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악하게 나오기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0.3%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3.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한 것은 4주일 만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을 꼽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구형입니다. 직력 2년형. 직력 2년형도 사실은 모자란다.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의 구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재판부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PK에서 1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60대에서도 10%, 9.9%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과 PK 지역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 외연 확장까지 성공하고 있다. 법치를 바라는 합리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5.2, 민주당 39.2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2.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9.1%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제 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에는 검찰의 결단이 있었다. 그동안 다른 이런 선거법 위반과 비교를 해보면 좀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리와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더 큰 것은 이재명이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검찰의 제가 이걸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벌금 100만원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00만원 벌금형 선거포유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당선 무효형입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의 검찰의 구형 또는 재판부의 선고가 이 기준에 맞춰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과감하게 이재명의 태도, 말씀드린 두 가지 태도로 봐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 국민을 향해서 이제 호소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이렇게 자신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걸 중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지금 검찰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오는 30일 위정교사 구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정교사 이건 뭐 사법 방해입니다. 특히 더 구속시켜야 되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범죄 혐의입니다. 위정교사에서도 3년 4년 증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범죄 혐의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할 경우에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신무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인사만 하고 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의 성격대로 조용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가급적. 그런데 조용하게 이재명을 이번이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여기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끝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대북선거 많은 재판들이 있지만 재판,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신무정 검찰총장의 의지가 읽힙니다. 지금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년 징역형을 구형한 이 검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검찰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그래서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 사건 조서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사건 조서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런 걸 터집을 잡고 있다. 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판사들에 대한 급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한 판사, 또 위정교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이 구체적인 판사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판사 중에 한 명은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믿을만한데 재판이 뭐 쓰레기 판결이 나오게 되면 탄핵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도 스슴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격분을 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용히 이번에 이 선거법과 위정교사를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리겠다.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신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검찰에게 직립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 이 재판은 뭐 시끌벅적한데 민주당에서 뭐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어렵지 않다.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거짓말을 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우죄일 것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판에서 당당하면 될 일이다.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왜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고 또 불복하지 말라. 재판 결과에 수긍하라. 라고 한대표가 쏴붙였습니다. 유석열 정부가 바뀌고 있다. 보수, 법치를 바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석열 정부에 대한 명령은 문이조 심판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법대로 정말 심판해달라.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직력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위정교사에서는 3년, 4년 직력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빨리 끝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이재명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고 피부에 와 닿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주일 만에 3.3%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영남권의 기존 지지층에다가 수도권까지 법치를 바라는 수도권의 국민들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20%대로 가게 되면 안 된다. 30% 이상은 언제나 유지를 해야 된다. 최소한 이 40%로 가야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40%대로 가지 않겠느냐. 문의조 심판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을 갖습니다. 많은 현안들 의증 갈등이라든지 민주당의 특검 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의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언론에 흘렸느냐라고 이런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안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갈등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징역 2인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다시 개업 이야기를 꺼내고 또 탄핵 이야기를 꺼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정권교체의 초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장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지금 검사들과 판사들 뭐 왜곡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서 구태타를 막아야 된다. 거기에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태타, 개업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여기 직결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실형보행하고 나니까 여기에 재판을 불복하려고 제가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동안 이런 발언들 상대방에 대한 발언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라.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직을 하게 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절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바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이 말에 거칠 게 아니라 더욱더 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왁자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사퇴한 게 밖에 없다. 그래야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자기네 재의 대선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자기 측근된 대선 전부 다 사면 복권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아니면 안 했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었으면 유죄고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궁금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과거 영상도 쭉 찾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거짓말의 탈인이구나.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 온갖 왜곡, 조작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고 강의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수법을 지금 자기가 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박하고 있다는데 김민석이가 또다시 이른받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정부가 이재명 대표 등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부테타적 괴음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의 정권 교체 이재명 대표 등이라고 했지만 자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는 선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김민석의 주장은 완전히 지금 헌정지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이 헌법지수를 무너뜨려가지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야말로 부테타가 아닌가. 부테타가 또 본인이 나와야 부테타인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국민대표가 괴음 의혹에 대해서는 외계인 대비법이냐고도 얘기했는데 현 정부가 외계인 이상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정말 기가 차는 것은 요즘 이 정국을 보고 있으면 가짜가 진짜 뺨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진짜 돼버리고 진짜가 아주 거짓말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바꿔버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석은 도대체 어떤 검으로 괴음을 주장하느냐 하고 지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국반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그리고 전 경호처장에 이르기까지 해병대원 특검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에 있다. 피의자 공동체. 피의자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등등에서 거기에 있는 자들인데 지금 거꾸로 여기 피의자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회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충한파를 제기했다. 충한파. 군대 내에서 특정 연구에 의해서 군기를 위발하고 비밀 회합을 하는 등 했던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충한고등학교 출신이 한 두세 명 모여있다고 그게 충한파가 됩니까? 어떤 단체 파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십수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조직입니까? 이런데 지금 여기 몇 명 모여있다고 충한파라고 그러면 김민석을 비롯해서 거기에 서울대학교 운동권이 모여있으면 운동파 그리고 거기에 감옥 같은 사람 모여있으면 감옥파 거기 전부 다 정과자가 있으면 정과파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를 위시로 과거의 범죄 이익 여기 지금 김민석도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다 정과자들의 동맹책 아닌가? 정과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정과자들 돈봉뚱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자들이 소환돼서 곧 배지가 떨어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또 이재명 관련 이런 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위급해지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충한파라고 내세워가지고 그들 때문에 지금 충한파를 내세웠다. 야 이건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한파 말고 또 다른 계엄 관련 2차적인 계엄 권고 공개 사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저희가 판반할 문제다. 이미 저희가 제기한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관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을 어렵게 하는 내용 그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사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서울의 봄 사법 발의 배경을 두고는 저희는 최근에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 정부가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구대타적 겸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대타 겸이라고 하다가 다시 구대타 그 더 나아가서 테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 진짜로 구대타나 테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대타 해라 테러 해라. 자 그러니까 또 자작극이 뭔가를 만들고 하지 않을까? 자작.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용히 이걸 받아들이라. 불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로 판단해 놓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벌써 이걸 들어보면 감옥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휠체를 알리고 국민들이 눈을 부럽두고 감시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법이 심판을 내리고 법을 집행하는데 야당 대표라고 배치가 있다고 해서 감옥에 안 난다면 지금 누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만 하더라도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7개 사건, 11개 혐의인데 그것만 해도 보면 끔찍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진 재수다, 썸부다 풀어주도 이재명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 주변에 7명이나 극단적인 선택 또는 의무사까지 합치면 더더욱더 많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원석 체제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 종줄이 엮여 나왔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